인물 퀴즈 회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? 열심히 안 했어요, 왜? 그러니까 인물 퀴즈가 폭이 좀 넓어졌어 왜냐면 저번에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여러분께 된통 당하고 나서 엠지 세대에 맞게 확 연령을 낮추고 폭을 높였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말 듣는단 말 근데 저거 진짜 엠지 마인드인데 이게 진짜 엠지 마인드 너희들이 싫어하는 말 듣고 이거 진짜 엠지 마인드 그래, 영지 가사에도 있잖아요 엄마 말도 안 듣는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진짜 친구가 됐어, 우리 이제 수평적이죠 동등하니까요 스튜프 제발요 이야글라 크림스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연어스프입니다 연어스프고요 약간 그 느낌 천하장사, 천하장사 소세지 냄새 소세지 천하장사 소세지 냄새 이거 진짜 맛있어 뭐야? 야, 한 입만 하네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한 입만 하자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돼,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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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와, 영지 오늘 무슨 일 언니 오늘 이거 시식으로 배 다 채우겠다 언니 이제 한 입만큼 이제 좀만, 이만큼 딱, 딱, 딱 이만큼 딱, 딱, 딱 간보는 사람 대장금 느낌처럼 다 되게 원찌가 무조거리잖아. 나도 답 싸우고 싶다. 요찐이야, 요찐이야. 진짜 맛있어요. 언니가 찐이랑 짜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눈썹 먼저 움직이면 가짜고 코부터, 콧구멍부터 움직이면 찐이에요. 아, 그래? 원래 맞았으면. 너무 맛있다. 한 입 더 오려고 했는데. 맞아, 맞아. 근데 이거는 콧구멍이에요. 정말 맛있다. 사실 대표 음식인데 저번에 한 번 나왔는데 못 먹었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핀란드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이분들의 된장찌개를. 진짜. 이거 할 수 있다, 할 수 있어. 자,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진짜 맞췄네. 잘한다. 하나, 둘, 셋. 엔마리. 그렇지. 우리 영지 음악가예요. 제가 태어난 연도 노래 부르셨잖아요. 라라라라라라 멤버. 하나, 둘, 셋. 큐티 김서진! 큐티 김서진! 큐티 김서진. 큐티 김서진. 아니, 왜 호를 붙여. 왜 호를 붙여. 어떻게 해? 아니 근데 어떡해 잠깐만 서진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고락실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4명 중에 4명 중에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무슨 말 하는 거야 지락시를 좋아한다는 건데 우리 모두 우리 다 하나잖아요 왜냐면 우리 서진이 형은 자매 프로 가족 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겠네? 네 그럼요 가족이네 그러면?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요 근데 가족인데 성을 몰라? 이름 아 가족이어서 내가 김 씨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나쁘지 않아 잘 편집해서 써주세요 어떻게 편집해서 말씀해서 말씀하는 대로 해도 큐티 큐티한 거 큐티 그래도 홀을 붙여드렸으니까 그래 근데 여기가 너무 잘하는 식당이라 이거 두 개만 봐도 알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와 와 샌드위치 같은 어 이거 약간 오픈샌드위치 아 이거는 프리시하다 어 자 이거는 오픈샌드위치 새우 오픈샌드위치 나한테 집인 거 같아 느낌 오케이 내가 봤으면 우리 집 다 배고프다 뭐든 뭐라도 맞아 맞아 다행입니다 자 가볼게요 가림.. 바로 가요 가림? 가림 맞고 싶어 이번에는 쭉쭉 갑니다 하나 둘 셋 사냥무 선배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. 정답이고요. 하나 둘 셋. 정답이고요. 얘들아 얘들아 언니 간다. 탕웨인이에요. 탕웨인이에요. 하나 둘 셋. 아이키. 하나 둘 셋. 케빈. 정답이고요. 제발. 유진아 유진아. 하나 둘 셋. 젤리곰? 정답. 잠깐만. 젤라곰? 벨리곰이다 벨리곰. 벨리곰이죠? 정답은 벨리곰입니다. 근데 얘는 진짜 어렵다. 잠실에 있는 애 아니야. 이건 그냥 하리보 아니야. 아니 제가 성쇠 살아요. 잠실 라인은 모를 수도 있어. 잠실에 살았으면 알았을 텐데. 저희는 상암동 사는데도 알잖아요. 조사하니까 알지. 그 조사는 못 잊었으면. 이거 거두면서 얘기하세요. 조사하면서 알지. 알겠냐고요 그거를. 근데 난이도 진짜 올라왔다. 난 타노스를 처음 봤어요. 타노스? 아 마블? 말만 듣고 저렇게 생각해. 진짜? 잘했어. 심지어 저거 안 봤어요. 저 영화를. 이거 이거 때문에. 진짜 똑똑하다. 천재야. 이거 개인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서운해요 선생님. 배가 너무 고픈데. 개인전 얘기를 벌써 하신다고요? 일단 보시죠. 야 지금 세 개쯤은 먹었어? 그러니까. 10개. 가보자 가보자. 네 번째 가보자. 브라시아스. 야 오마이갓 이거 뭐야? 와 연어봐 미쳐. 어떤 게에요? 야 이거 진짜 맛있어. 어떻게 실수인 척 하고 싶다. 치즈 향 나는. 빵 전병이 있잖아요. 치즈 향 나는. 그 위에 옆에 있는 생선을. 조심하세요. 옆에 있는 부재료를 올려서 쌈. 마신 거 아니에요 진짜? 이거 그냥 틀려만 봐라 게임전이. 타코 같은 느낌이네 타코처럼 쌓아먹는 거네. 약간 그런 느낌. 가자 가자. 자리 어때 괜찮아? 자리 어때 너 어때? 부담돼? 나 약간 부담돼. 그럼 내가 3번으로 가고. 아니면 영지가 엔딩하는 거 어때? 그래. 그러자. 그러자. 축구 휘리릭 밑장 빼시네. 괜찮아. 영석이 형 입가에 미소 있는 거 왜 이렇게 얇냐. 은은하시네 아주. 기분이 너무 좋아. 기분이 쬐져. 후컴 패스 조승. 아까 영지랑 발퇴 갔다가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았는데 지금 기분이. 왜 이렇게 찍어? 피차 1번! 피차 1번! 자, 가볼게요 나 이거 내가 스타트 잘 끊을게 사랑해 하나 둘 셋! 정답이고요! 김범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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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거 실드 못 친다 어머 어떡하냐 이번에 마마 호스트로도 나오시구만 어머 나 이건 못한다 태가! 태가 사랑해 아닌데?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느낌이 다른데 저 참고로 고검이가 고검씨가 우리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우정 작가한테 전화해서 어머 어떡해 작가님 저는 안 좋아하시죠 어떡해 어떻게 작가님 저희 프로 좋아하신대요? 어떻게 좀 잘 연결을 좀 모르겠어요 미미가 미미가 시즌1에서 활약을 많이 해서 또 박범웅씨가 좋아했을텐데 진짜 많이 미워해주시는 것도 다 살과 흥이 미워해 희화살 희화살입니다